12월 20일 도쿄 옆에 가나가와 현에서 비늘구름이 나타나서 도쿄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옆 가나가와 현에 비늘구름이 지각이 파괴되어서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조만간 큰 지진이 올 것 같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진학자들이 태양폭풍 태양플레어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동일본대지진 발생 전 2010년 10월 23일에도 태양폭발 태양플레어 경고 이후에 5개월 후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계속해서 많은 지진학자들이 태양폭발 경고를 연이어서 하고 있으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본대지진 전에도 n급 플레어가 보고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 피지, 알래스카, 미국 캘리포니아 페트롤리아 서쪽 38km 해역에서는 12월 21일 오전 5시 10분 18초의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12월 20일에는 남태평양 홍가통가홍가하파이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바누아투 바로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2015년에 화산폭발로 만들어진 섬이다. 12월 20일 폭발한 남태평양 홍가통가홍가하파이 화산은 칼데라가 바다 표면 위로 솟아있는 수중화산입니다. 해저화산의 대폭발인 것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통가 지역이기 때문이고 또한 100년 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강진들이 규슈 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으며 100년 뒤인 2021년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한 후에 8월 16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도쿄 인근 이즈제도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대폭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화요일에 호카이도 히카타 중부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주변 아우무리현도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같은 날에도 아우무리현 하치노해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12월 22일 동지이며 최근 계속해서 태양플레어 태양흑전폭발 지자기폭풍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벌써 일주일째 태양폭발 경고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경우는 전 본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경고할 만한 것이 있기에 계속해서 태양폭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21일에 일본 규슈 사쿠라 지마와 스와노세 지마가 또 폭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새와도 같은 모습의 일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